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도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거짓말이 아니라 찬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25일 날 경기도 유세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말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옳은 말은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아리숭합니다만 어떻든 표면에 드러난 그런 말은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그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 하면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 하면서 막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는 남양주 다산선영공원에서 적석연설을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명이 하루에 한 분이라도 이야기를 전달하고 가짜뉴스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거짓말 하면 넘어가는 존재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사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저 머릿속에는 그냥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돈 낱말하듯이 말하네 사돈 낱말하듯이 말하네 누운 돼지가 안전돼지를 나무라네 이런 표현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이 발언을 접한 몇몇 신문이 속에 열불이 나서 독자들 의견을 실었습니다. 김창수님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당신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를 짐승사육장으로 만들려 그러는 거죠.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찬성이 무려 3600개입니다. 반대가 24개입니다. 얼마나 지금 민심이 개강돼 있고 문재인 시즌1의 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한부로 대해왔는가를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의견을 피려가는 겁니다. 오현진 님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한 사람은 이재명 본인인 것 같은데 대장동 원주민들이 누굽니까 서울 판자집에 살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아서 성남의 털을 잡고 20년 넘게 간신히 돈을 모아서 단독주택을 지었더니 대장동 부패 세력과 작당해서 환수익 수천억 원을 개인 몇 명에 나눠주고 원주민을 내쫓는 가난한 원주민이 어떻게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당신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그 환수익 수천억을 대장동 원주민한테 나눠줘서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게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불만과 원한 없이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국민을 개돼지로 안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분노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이다 발언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사돈 낱말 같은 그런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설문조사 내용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이재명 경기 유세 1월 25일 과연 누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만 9천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97%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존중해 왔다. 2%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1%입니다. 100% 가운데 97%가 문정권이 우리를 개돼지 취급해 왔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돈 낱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발합니다. 4만 9천 명 가운데 97% 그러니까 2%를 제외한 압도적인 대다수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왔는데 도대체 당신 무슨 지금 와가지고 봉창 두드러기를 소리하느냐 이게 그냥 설문조사의 핵심입니다. 문재인 시즌2 정권 이재명 정권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훨씬 심해질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정창영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받았지요. 돈을 조금 벌면 뜯어가는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 뜯어서 퍼주고 그런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IS팡 님입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선동과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정말 정신세계가 이 세상 인간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계속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던가. 장연숙 님입니다. 이재명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어쩌면 저리 얼굴이 두꺼운지 소름이 돋습니다. 최최창규 님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욕먹을 말만 골라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얘기를 남의 말처럼 그러니 밉상이죠. 그래서 믿음이 가지 않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고 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엄살을 떨지만 지지율이 엎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할 수 없고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라는 거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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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